지금 시작하는ereum 자 옆으로 가라고 옆으로 옆으로 가세요 이쪽에 삼촌자리야 자 내가 주인공이야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의 의원의 미키 꽈라라라라라x2 수입니다 헛헣헤헿헣헤허허허헣허허헣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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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헣 자 우리 예은이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말각놈 예은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15버튼을 받았더라구요 15버튼 따윈 받지 않아요 골드버튼은 돼요 받죠 안녕하세요 예은이야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예은이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소도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미키광수TV가 실버버튼 받으려면 이제 10만명이 넘어야 되는데 저는 무려 17만명이 오버가 돼가지고 실버버튼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이제 신청을 안해도 나는 주는 줄 알았는데 신청을 해야 주더라고 실버버튼 본 적 있어 없어?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나 틱톡 이런 데도 개많이 나와 예선은 실버버튼 뭔지 알아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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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무겁지 무겁지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미쳤다 아니 이거 뭐냐고 예서 상장 받아본 적 있어? 상? 응 상 같은거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거 다 줘봐 응 답답해 손톱으로 뜰게 네 영미야 칼 있어? 어 칼 줘봐 오케이 자 갑니다 혹시나 찢어질 수도 있잖아 자 요렇게 미쳤다 이거 직접 처음 뜯어보는거야 내가 뜯을래 그럼 어 자 예언이 한번 뜯어볼래? 어 예서도 한번 뜯어봐 에이 이거 뭐야 이렇게 뜯어봐 응 미쳤다 와 잠깐만 잠깐만 뒤집어 야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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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친구들 인정해요 자 우와 미쳤다 이건 뭐가요? 이거? 이거 미쳤다 개이뻐 아니 기다려 봐 보여줘 보여줘 나도 이거 진짜 이뻐 이거 거울 대용으로 쓸 수 있을까 반짝반짝해요 잠깐만 기념상 기다려 봐 기념상 그래 나 친구가 좀 자랑 좀 해야지 잠깐만 이러고 이런 쓸데없는 거 좀 넣지 치워 치워 마이크가 왜 쓸데없어 와 자 하나 둘 나도 하고 싶다 어 예서도 하고 싶어? 응 자 자 들어봐 간다 하나 둘 와 삼촌이 주인공이잖아 오사 어 와 실버버튼만 좀 이렇게 찍을게 실버버튼 삼촌 대단해 안 대단해? 대단하지 근데 골드버튼 받으면 더 이쁠 것 같아 자 삼촌은 뭐 째이? 야 정리해봐 사진 찍는데 조용한 거랑 뭔 상관이야 미쳤다 얘 봐봐 우리 삼촌 이름 10만명 우리 삼촌 17만명이야 맞아 거울 대용으로 쓸 수 있겠다 이거 학교에 가져가면 난리나겠는데? 자 예은이의 축가공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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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되겠습니다 안녕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린이날이니까 아니 이건 뭐냐 이거 예서꺼 영유아를 위한 부드러운 거품의 저자극 젤 클렌저 요거 예서꺼 네 요거랑 감사합니다 이거 이것도 애기들 쓰는 거 선크림 내꺼는? 자 나의 선물은 없습니다 미안 예서 것만 준비했어 왜 내꺼는 없어 나도 어린이야 청소년이지 예서가 진짜 어린이지 예은이는 이제 나도 어린이야 청소년이지 청소년 14세거든 어린이 맞아 어린이 맞아 어린이 맞아 자 그러면 예은이꺼는 나이키 신발 나이키 신발 거짓말 안 돼 거짓말 거짓말 안 돼 거짓말 거짓말 안 돼 거짓말 미쳤다 어 개 이쁜데 개 이쁘다 뭐야 내꺼는 이거 줘 헐 미쳤다 개 이쁘다 잠깐만 신어볼게 개 이쁜디 내가 원래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완벽한 선물이야 이거 신고 엄마가 오늘 나 시험 잘 쳤다고 나 에어팟 사준다 했거든 딱 에어팟 주머니에 딱 넣고 운동화 신으러 다 안녕 미쳤다 개 이쁘다 마음에 들어? 당연히 마음에 들지 그러니까 뽀뽀 갈린 거야 뽀뽀를 막 10만번 해주고 싶은데 아이고 예서도 마음에 들어? 난 마음에 들어 내가 또 나이키 찜팬이잖아 이번에는 예은이 운동화 사줬으니까 다음에는 예서꺼 예쁜 걸로 삼촌이 사줄게 오케이 오케이 야 썬크림 나도 좀 바르잖아 안돼 이건 내꺼야 핑크색 운동화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지 백점 만점에 몇점? 1억점 1억점 근데 나 줄 묶을 줄 모르네 자 이렇게 해줄게 자 삼촌이 얼마나 좋아요? 많이 상촌은 선물을 해주세요 오늘부터 삼촌은 내꺼 그리고 우리 삼촌은 내꺼 아니거든 내 남자거든 내 남자야 내 남자야 내 남자야 어떻게 생각했어 내꺼야 아 촬영 의상 네 촬영 의상이 있어? 있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니 어머니 뭐하십니까 아들 옷다린다 옷다리라 걔가 시라크인가 본데 어머니 염소한테 머리 뜯길때랑 머리가 다른데요 지금 머리 다 뜯겨 하하하하 누구세요? 축하공영 준비하시는거에요? 아니요 저 연습생인데 여기 연습실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? 아니요요요요 연습생이신거에요 아니요요요 사투리 잘한다 아니요요 어쩐일로 오셨습니까?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은 누구죠? 저희 멤버이요 아이콘다니 아이콘다니 초대 가수입니다 예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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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결합통 사주세요 아니요 선배 혹시 한국으로도 같이 아이콘다니 제가 선배의 마음에 참 아이콘 너무 많아 우리 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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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저는 선배의 마음 여기까지 박수 좋아요 많이 부탁해요 자 2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, 2, 3, 1, GO 아유 Ay 彼 Democrats çi 1, 2, 3, 4, 2, 3, 9, bent 채 îl If your kid is crust nah cheesuc 박수 오우 오 임모양까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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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좀 더 가깝게. 민준이가 보고있다. 그리고 몇 곳은 어머니, 어버이날이라고. 엄마가 어버이날 제일 고생했어. 나만 아내를 놀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. 그렇긴 해. 엄마가 고생하지. 너는 그냥 놀기만 했지. 나를 뭘로 낳았다고? 유독으로 낳았다. 영미야, 영미는 어떻게 낳았어? 둘 다 제왕절개로. 선생님들이 꺼내주셨죠. 엄마가 나를 낳았고 영미를 낳았기 때문에 예언이랑 예소도 나오는거지. 고생한 할머니한테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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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진짜 와콜이 안 돼. 보여줄까요? 첫눈에 반한다는 이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 야야야야야. 불러 널 야야야. 안녕하세요. 미키란톤 조카. 야야야야야. 야온이예요.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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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